네 요 밑에는 아직 안찾아올까? 네? 이쪽 밑에는 하나도 안찾아올까? 아, 네. 근데 그래도? 응. 고릇 칠해줘야죠. 고릇 칠할땐 진짜 살살 뿌려야돼요. 살살 뿌리면 천천히 아, 너무 매워 장대가 애매하잖아. 응. 그런데 고마 고마 너무 쎄. 더 약하게 뿌려야돼. 어째? 더 살살 뿌려야돼, 고릇에다. 응. 칠이가 살짝 당겨왔어. 그리고 그 정도. 칠이가 세게 제대로 칠해주세요. 안 밀리고. 이렇게. 한 번에 다 칠할라 하지 말고 한 번에 다 칠해놓고 딴 데 다 칠해봐. 아, 지금 은은하게 잘 올라오니까 딱 좋아. 칠해놓은 거. 네. 이렇게 보다는 측면들. 측면. 요, 요. 이렇게. 아, 이런들은. 여름아, 아저씨. 네. 잘하고있다. 아, 이런 일 좀 하고. 다 그런 차이. 털치, 닦고 있어요. 딱 좋아. 다리, 다리, 다리. 아, 이래. 여기 보면, 지금 이런데, 이런데 슬피마도 안 들어와있어. 네. 그런 데도 아까처럼 방향 잘 잡아서 또 칠해줘야 하고. 응. 아, 여기를 이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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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오.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